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예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거울의 머리통에서 도망쳐 8탄 9탄이랑 또 보스전에서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그걸 해볼 건데요. 여기는 남극이다. 머리통이 와가지고 떨어지네. 오오오 안녕 머리통아 안녕 머리통아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머리통 올라왔봐 아유 머리통 올라오면 안되는데 엄청 시원하겠다. 이 얼판이랑 아유 아유 뭐야 올라오잖아 올라오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전한 지역이 되지 않냐고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이고 아유 너무 미끄러워 아 물속이 들어가도 돼? 뭐야 물속이 들어가면 되잖아? 물속이 오히려 안전해. 물속은 안 미끄럽거든요. 왜지? 원래 물속도 미끄러워야 되지 않나? 퉁당퉁당 지나가가지고 두번째 아 난 똑똑하니까 끝으로 가야지. 오 진짜 똑똑하네 안전하게 한 번에 다 지나갔어 하지만 저 친구한테 밟혔다. 다리 달린 친구 머리만 있으면 머리 밑에 목근육으로 예를 들어서 느린데 여기는 뭐야 공 굴러와요 머리통도 굴러와요 진짜 머리통도 굴러왔네 눈덩이 눈덩이 눈사태야 머리통 머리통 눈 맞았는데 괜찮다? 어? 어? 머리통 눈 맞춰 어? 아이고 어이오 아이고 어유 머리통 눈맞춰 머리통 눈 마쳐 머리통 눈맞춰 머리턱 눈 맞춰 됐다 오 굴러 떨어진다 여긴 이제 너무나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나머지 척척 잘 썩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얼어버릴건데요 다음 8탄은 너무 쉬웠고요 9탄은 이제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남방을 너무 빵빵하게 틀었어 밑에다 용암장판 설치했습니다 싸게 해준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너무 뜨거워 들어가면은 당연히 불타버리겠죠 우와 저기 태양온도 온도 맥스로 틀었어 전기세 엄청나온다 이제 아 전기세 폭탄이야 도망가 도망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짜잔 오 오 오 뚜두두 쟤네는 안 불타네 왜 안 불타지 뚜두두 패너모 요 하탈패는 뭐야 저자 용친구야 요기는 판들이 움직이는데 맞으면 앗 뜨거어어어 들어가지고 피에 가야돼 아이고 아이고 친구야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피해서 가야돼 움직이는판 오 안맞있어 좋아 가자 착착착착착착 피해서 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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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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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움직여 착착착착착 반대로 가야돼 반대로 쟤 물려 머리통에 물려 어떻게 물리면 따가워요 거대 머리통 입으로 들어가는 코스지만 아아 싫어요 안 먹힐거에요 도망간 다음에 이제 보스거든요 보스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스에서 어 어 있었는데 없어졌네 있었는데 없었다고? 보스 되는거 있었는데 어어 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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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잠깐만 아이고 될거다 없어졌어? 아 아니네 있네 여기다 하아아아 차작 당신은 보스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이 빡단에 있으면은 보스가 없을 때 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있으면 되나? 보스하고싶 나와 나야 나오 나오라고 내가 할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했지 내가 총 쏴 총 쏴 퓽 저리가 내꺼야 내가 보스 할거야 팡 팡 팡 팡 팡 팡 됐다 보스다 와아 아 너무 아픈데 근데 아 보스 너무 약한거 아아 다 밟아버리 야아 너 기술 없어요? 막 코 밟고 그러는데 기술 어떻게 써 총 쏴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다 없애 버리겠다 내가 보스야 아아 대포 쏴아 대포 대포 안 나가 총 쏴 총 쏴 총 총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호스 쓰러져 버렸어 아 아 저 친구 아무것도 못하게 순식간에 없어야지 쟤도 사람이에요 사람 왜 총 왜 이렇게 커졌지? 원래 이렇게 컸나? 흉 č운 č운따esh 휑ność 그래 저런거 엉덩방아 짓는거 스킬 을 어떻게 쓰냐고 저런걸 쓸 수 있어야지 어우 오 아이라고 오 뱅글뱅글뱅글 이 친구들은 왜 여기서 uvo야 여기서 쏴 봤자 소용이 없어 얘들아 나와서 쏴야돼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해주가 그렇니까 보스 머리통에서 도망쳐!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었습니다! 안녕! 예! 쪼!